인피니트 활동 네 아흥댄스입니다. 은지원씨는요. 재력, 외모, 카리스마 소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매체가 죽어들면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. 워낙 요즘 화질도 좋아지고요. 보는 시선들도 너무 높아지고 요즘 인피니트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희가 쳤던 안무나 이런거에 비해서 너무 잘 맞추고 잘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는 그냥 추억 속의 그룹으로 남고 싶습니다. 왜? 남으면 주책이야. 남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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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